이런 거 보면은 옛날 생각 엄청나시죠? 아 나죠. 나죠. 나도 모르게 묶은 묶은 이렇게 들어간다니까. 내가 지금도 최고로 맡기 싫은 냄새가 어떤 냄새인 줄 알아? 맡아도 죽는 건 아닌데 딱 맡겼을 때 그 냄새 맡겼을 때 막 진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확 긴장되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. 굉장히 뿌리는 스프레이 파스. 스프레이 파스 냄새. 그거 냄새 딱 맡으면 막 온몸이 긴장이 깍돼서 진짜 페인트 입고 반바지 입고 삽빠 차야 될 것 같고.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남달랐던 그는 프로 경력 9년. 백두 장사 3번에 천하 장사 2등만 5번인데요. 화려한 경력에 비해 씨름을 시작한 계기는 좀 싱겁습니다. 내가 먼저 자빠진 것 같은데 나보고 이겼다. 왜요? 밑에 깔려있고 내가 무거우니까. 그래서 1등, 동네에서는 1등을 많이 했었죠. 아무것도 없어. 힘들어. 툭 자빠지면 밑에 깔려있어. 그런 식으로 하다가 씨름하는 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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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도 기르면서 기술을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프로까지 와있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없어. 딱 이겼다. 이렇게 돌리는 거지. 지난번에 박성도 씨야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언니, 다시 한 번 오세요. 다시 한 번 오세요. 아가씨입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저렇게 정말로 다정다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면 너무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감사하죠. 정성을 다해 영업 준비를 끝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. 예, 일하세요. 우리 따라왔어. 우리 따라왔어. 아빠. 아빠한테. 아이고, 어디 갔다 온 거야. 어디 갔다가. 잘 들어서 왜 울어. 뭐, 뭐, 뭐. 밥 보러 왔어요. 밥 보러 왔어요. 물. 물, 물 먹어. 물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응? 아빠, 지지야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세상 어떤 손님이 가족보다 반가울까요? 너무 행복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완전 아빠죠, 완전 아빠. 아기를 너무 예뻐하지, 뭐.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도 다 예뻐하지, 뭐. 미진 씨는 생각보다 오래 가는 남편의 상처가 걱정된 모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뭐 사 온 거야? 바깥으로. 바깥으로 해 줬어. 이거 손에다 박아. 그래? 손에다 박아. 그렇다고 해도 떨어졌는데 잘 사왔네. 그치? 엄마가 이거 사왔어요. 아빠 이거 호우 해줘. 아빠 호우. 호우. 아이고, 잘하네. 에이틀을 갈려. 날씨 추워. 아기. 딸을 낳기 전까지 아내는 남편 일을 도왔는데요. 가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녀의 역할이 컸습니다. 가자. 가자. 아이고, 가자. 아내와 예나가 왔다 간 지 한 시간이요. 가게 안이 휑합니다. 영업이 끝나고도 남을 시간. 남편의 감감무소식에 아내는 잠을 못 이루는데요. 왜 안 들어오셔? 들어와.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? 아이가 죽었다. 밥 있냐? 밥 없어? 그럼 지금 무슨 밥을 찾아? 햇반. 햇밤도 없거든? 콤라멘. 라면 하나도 없어. 밖에서 먹고 와야지. 다른 아빠들은 집에 일찍 일찍 들어와서 애랑도 놀아주고. 어떤 아빠가 그랬다. 어떤 아빠가. 걔들 백수리? 미안한 건 미안한데. 잔소리 하니까 짜증도 나고. 자꾸 올라온 거지. 예전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. 발 아래 세상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던 시간이었습니다. 힘들 때 별생각 다 해봤지. 자살. 자살이라나. 죽을 생각. 뛰어내릴 생각. 뭐. 진짜로 별생각 다 해봤지. 진짜 힘들 때. 진짜 힘들 때는 뭐. 야. 어떻게 살아야 될까. 깎아 번거지. 야. 이거 진짜. 살아야 되나.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. 그렇게 힘들었는데도. 힘들었었는데. 지금은 괜찮겠지. 지금도 힘들 때도. 그때보단 덜 힘드니까 버텨보자. 그런 부분으로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사는 거죠. 열심히. 열심히 사는 거지. 둔둔한 마누라. 거기다가 또 아주 예쁜 딸내미까지 이렇게 생겼으면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된 거지. 높은 데서 사니까. 다 보이고. 한 달에 두 번 가게 문을 닫습니다. 새 식구가 모처럼 벼르고 벼르던 곳을 가는 중인데요. 그곳은 바로 충남 예산에 있는 그의 고향 집입니다. 1년에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오게 되는 곳. 아니 왜 이렇게 맛있게 해 보셨어? 아유 우리 저 냉구를 타러 가자. 안녕하세요. 냉구를 타러 가자 지금. 와 큰아파. 안녕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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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모처럼 북적입니다. 막내 아들 온다는 소리에 누구보다 바쁜 건 어머니죠. 엄마. 생일이야? 엄마. 생일이야? 아들 온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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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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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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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사랑이 밥상에 한가득입니다. 밥 먹어. 예산 시내에서 식당을 하는 큰형님 내외도 왔는데요. 오늘 그냥 빼물어. 바삭 부를걸? 그렇지? 응. 잘 찌게 되네. 맛있지? 먹어, 먹어. 응, 먹어. 시래기 삶아서 주물주물주물해서 구글부글 이런 데다 지져놓으면 그런 거 잘 먹어. 고기는 잘 안 먹어. 고기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커. 응. 얘 낳을 때도 컸어. 얘 낳고 나니까 얘만 해서 스녀딸만 해서. 콕지야. 발도 컸지. 얼굴도 그냥 얼굴 안에 이렇게. 얘가 죽었다고 하냐. 응, 이렇게 생겼어. 괴물 난 줄 알았어. 그랬더니, 광덕이는 광덕이래. 앨범이 없어가지고. 옛날 얘기에 빛바랜 앨범까지 등장했는데요. 광덕 씨는 오영재 중의 막내입니다. 초등학교 때. 제수 씨 신랑. 씨름 저 넷째 아주머니하고. 아버지하고 운동 가르칠 적에.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. 아버지가 직접. 아버지도 운동하셨으니까. 초등학교 때 80kg이었던 광덕 씨에게 삿바 잡는 법을 처음 알려준 건 아버지였습니다. 아버지는 평생 중국집을 하셨는데요. 막내를 제가 업고 키웠다시피 했죠. 졸리면 업고 재우고. 이웃집 가서 잠깐 재웠다가니 손님들 가시면. 근데 또. 두 번 맞췄어요. 지금 삼자요. 이제 데려다가니 이제 재우고. 운동하기 싫어서. 진짜 도망가고. 도망가고. 했을 적에도. 제가.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자 해서. 많이 위로도 해주고 달래기도 하고. 자식들에게만큼은 엄하셨던 아버지. 2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우리 아버지 손닮은 데요. 다 아버지 하나하나 다 주셔 담은 거다. 그게. 이게 다 이거예요. 아이고. 이렇게 모아놓고 돌아가시면 뭐한 데야. 쓰도 못하시고.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냥. 아버지. 여기 계셔가지고. 여기 있다. 지난 추석에 일을 하느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. 엄마 뱃속에 했을 때. 할아버지가 얼굴 한 번도 못 봤다 우리 애는. 그러니까. 할아버지 빠이빠이. 할아버지. 따라드려. 하나씩 이해가 되는데요. 광덕 씨 부부는 딸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가족과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전에는 이제 주방장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. 지금은 직접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안 나죠. 섭섭한 점도 많죠. 처음에는 그걸로 많이 싸우고 했는데. 근데 힘들어하니까 또. 저 혼자 수정만 부를 수도 없고. 그렇더라고요. 오늘도 그는 좁은 주방에서 하루를 보냅니다. 시름에선 2등이었지만. 족발 장사만큼은 대한민국 천하장사가 되고 싶다는 광덕 씨. 하나 둘 셋.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.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앞만 보고 달린다는데요. 족발 장사를 하지만. 내 미래는 또 누구도 모르거든. 내가 밟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. 엉뚱하게 나오는데 이거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. 더 이제 앞에 미래를 보고. 딸내미랑 마누라랑 행복하게 사는 거지. 시름 선수 박강덕 씨의 신나는 남바다 인생.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.